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야선경 작년에 세계경제성장들 3.1%입니다 주익체 미국과 성대성장들 3.3%입니다 가계종합소득 우리문대인정부의 17가계소득증가의 2.8%입니다 지금 영상가 있었고 작년에 마이너스 1.1%입니다 가계종합소 Kim 정환님! 칼 가져왔어 칼 칼 가져왔어 칼 해칼가 좋았어 어떤 문제였는데요? 해칼 가져왔어 해칼 해칼 가져올려봐 전해보셨대잖아요 해칼 지내고 싶대요 해칼 지내고 싶대요 해칼 지내고 싶대야 해칼 칼이 있었답니다, 칼이. 저 사람이. 두 개 나왔어, 칼이. 핵칼 어디 갔다고요? 핵칼 어디 갔다고요? 핵칼 겨드랑이 차가도 걸렸어요? 핵칼을 겨드랑이 차에 타고 갈렸대요. 핵칼을, 핵칼을, 핵칼을 옆구리 했다가 타고 왔대요. 두 개, 두 개. 두 개를 타고 왔대요. 핵칼을 갈려갔다고 신고를 했는데. 미친네. 핵칼을 갈려갔다고 신고를 했는데. 네, 핵칼을 갈려갔다가 이제. 너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. 핵칼을 지금 갔다니 됐다니. 칼을, 칼을, 칼을. 칼을, 칼을, 칼을. 엄마, 엄마, 엄마. 그런 거를 맞았다니. 이 사람을 색상에 존많은 길이 없는 길이데요. 네, 핵칼을. 핵칼, 핵칼을, 핵칼. 핵칼을 완전히 다르다니. 영원히 마치고, 광박이 되는 길이 없는 길이 없는 길이.